랜드로버 코리아는 최첨단 인공 구조물을 통해 도심 속에서 오프로드의 진술을 맛볼 수 있는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. 이번 이벤트는 최근 오프로드와 같은 아웃도어 레저월동을 즐기는 인구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서 오프로드 주행의 박진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. 대구 30일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3일에서 4일 원주 6일 부산 10일에서 11일 광주 17일까지 전국 5개 대도시에서 총 7일간 개최된다. 이번 행사에는 특수 설계된 16m 길이의 수로주행 코스, 불규칙 험로를 재구성한 범피 코스, 빙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등판 미끄럼 코스, 경사각 30도의 사명 경사로 코스, 시속 코스 등 오프로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재현했다. 행사 참가자는 2010년형 프리랜더 2, 디스커버리사, 레인지로버, 레인지로버 스포츠 등 랜드로버의 최신 모델을 직접 운전하며 오프로드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. 본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 제규어 랜드로버 전시장으로 문의하면 된다. 또한, 전문 강사의 시범 주행을 통해 랜드로버만의 특허 기술인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,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,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등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랜드로버의 특허 기술 사용법 및 험로 주행 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구조물을 체험하게 된다. 좀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다.